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벌어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용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자비를 베푸시오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 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을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쓴 때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바람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간다 말에 Só 이른 ear ㅋㅋㅋ 하지만 lux움 Laura 오 달라 이 몸은 끝낼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지냐 니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재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천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비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어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어리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과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과 달게 부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과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과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과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과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막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사무엘기와 사무엘기와 불십팔 불궁꽃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함으로 이와 같이 이십팔만 사천 다라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다라니라 다라니무니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법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개에 두루참여 미화같이 팔만사천 달하니무니 법개에 두루참 것임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찬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오랜으로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화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이룰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한 은희가 일으킬 것도 없으며 멸킬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라 이와 같은 증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으며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두 한 평생들 몸과 마음 모두 도망과 같아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가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 증덕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고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정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요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을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요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쓴 때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바람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간다 로마님 여성들이 남상자야 이제 험한 몸통에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고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호화학파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의 멸함으로 환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떼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명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그 담난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함과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함과 달게 보는 아름아리가 청정하고 아름아리가 청정함과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함과 달게 귀가 청정함과 달게 귀가 청정함과 달게 듣는 아름아리가 청정하고 아름아리가 청정함과 달게 내 느낌의 경계가 청정함과 달게 청정함과 달게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이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비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해지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고 삼세를 두루싸서 호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송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도움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개에 두루참여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도움드오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음으로 탈하니 이 문이 무너짐도 rate에 두루참으로 한 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투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느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화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한 은희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득한 은희가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득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두 한 평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소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종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을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쓴 때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아래 눈물 정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고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진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의 멸함으로 환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비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떼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가면 이 때에 문득 그 담난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부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하니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하니 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이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기와 사무엘기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전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고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에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벗개에 두루참 것임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가 달게 군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님은 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운우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 구하 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 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 하지도 않으며 개행 지키는 일을 공경 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 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 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새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 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는 이라 거기에는 백천만 많아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레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게가 바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도 축하 축하 지도 안고 여의 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 이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승득된 바가 얻을 것도 이를 것도 없으며 지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이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십 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피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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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 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 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경하여 서움 쩍안 고운 벚기에 두루하리라 싣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 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 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오빠 같으리 삼세 삼세 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며 니와 같이 닦고 이끌 보산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례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 기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발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곳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혜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 칼토록 손벌둑 이 살까 근육 겨울 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흘 그로 돌아가고 침 콧물 고름 기진의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다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 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도달아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 과 같다 내가 진연이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 지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헌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 세계가 정정함을 알지 이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 보주가 옷에게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마니 보주를 보고 실제로 옷에게 있는 줄 아는 것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떼라고 하느니 환의 떼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름 하느니라 대하여 대하여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그 담난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 이라 듣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 달게 보는 알 마리가 청정하고 청정한 까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 달게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 달게 듣는 아름 마리가 청정하고 아름 마리가 청정한 까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 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체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 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시벌불공법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 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사서 호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요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다라니라 이와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니 무늬 평등하여 움직이지 환하므로 각송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각송이 두루 차고 청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법개에 두루 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개에 두루 참여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니 무늬 법개에 두루 찬 것임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송이 두루 찬 까 달게 군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니 문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하체 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 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 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 하지도 않으며 개행 지키는 일을 공경 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 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 이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열 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보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여행 없느니라 공원 나 나 여행 나 나 나를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성득된 바 가 얻을 얻을 이를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는 이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로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염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 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나 보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 이와 같이 사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깨 두루 하리라 싣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호궁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이길지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종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오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런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 여야 할 것이 이로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다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 칼 털어 손 발톱이 살까 근육 겨울 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흘 그로 돌아가고 침 콧물 구름 피지네 거품 발의 눈물 정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 둥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 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 아파요 형상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하늘으로 된 것과 같다 예 가지 이냐 니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 하기도 이년 개운이 그 안에 사이 모여 이년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 지름하여 험 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마냐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형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전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 오한 멸하고 호한의 멸의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의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지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어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갖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의 모든 환을 증득하여 명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그 담난 청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두께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함과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함과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함과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함과 달게 들리는 것이 청정함과 달게 귀가 청정함과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함과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함으로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12초와 18개와 25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해지와 불시펄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몸이 청정하고 한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고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이 벗개에 두루참 것임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파란 이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 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이를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안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여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호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주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은 주를 알지니라 남궁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승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 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다같아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사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개 두루 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득 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니와 같이 닫고 있길 이때 고안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종이시여 세종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세종이시여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세종이시여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세종이시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세종이시여 또 여러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세종이시여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세종이시여 선남자야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쓰때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피지네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뿌리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에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예가 지냐니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뿌리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에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대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종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그 담난 정정함을 원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 그리워 그 깨달음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함과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함으로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한 까닭에 부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피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까닭에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함으로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봉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다라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다라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천남자야 각성이 두루싸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법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개에 두루참여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법개에 두루참 것임 저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다라님은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운우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천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이룰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없으며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로 이와 같은 증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은곱게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득 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오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니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고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종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채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른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이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요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요래의 삼아 타행에 의제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하하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 올수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기진의 거품 바래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고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내가 제냐 니가 제스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환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의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손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세계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히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세계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늘. 오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갖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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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얻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하니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가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가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 가달게 귀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 가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 와간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하고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 와간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화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함으로 십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느니라. 마침내는 허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봉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호봉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법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으로 그를 알지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과 달게 군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속김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파란 이무니 무너짐도 속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 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무너짐도 속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화가 승기 말할 수 없는 항하의 보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호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불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 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야 지난 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는 이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이를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고중득하느니라.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십서 이와 같은 증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천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되나니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호황과 같다소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싣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라 이때 고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바라 패저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종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극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공컨대 자비를 베푸시여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런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열혜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미로 먼저 여래의 사마타 행에 의지하여 개혈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쓴 때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콧물 고름 기진의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예가 지냐 니가 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허망하게도 인연 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 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손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하므로 환인 마음도 멸하므로 환인 마음이 멸하므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하므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하므로 환한인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손남자야 피우하건대 깨끗한 만이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히 보주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손남자야 원각인 성품이 손남자야 원각인 성품이 손남자야 원각인 성품이 오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을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맘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보살이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 대도 없고 대니 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가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가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가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가 달게 귀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가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 와간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 와간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고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 풍대도 또한 이 와간느니라 하대 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초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시뻘 불공복과 삼십칠조도 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 세 개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 개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허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검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이 평등하여 다라님은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질싱함으로 컨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삼SE 6권 고장andel τε 선남자야 Neger nesse 개 tidak friar 두르차고 청경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르차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르차을 알고 육진이 두르차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르차요.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하니 무니 법계에 두르차 것임주를 알지라. 손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르차과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섞임도 없으며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타라니 무니 무너짐도 섞임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아플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더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손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정렬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여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호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꿈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천남자야 지난밤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오고감도 없느니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한 은희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증아할 것도 없고 증아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아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경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기에 두루하리라. 짓고 붙이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증득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3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있길 길어 이때 고한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러나 부처님 바라 패져라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차례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온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재 손재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묻는구나 그럼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살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몸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겨울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지금 나의 몸은 사대가 아파여 된 것이다 머리칼토록 손발톱이 살까 근육벽을 쓴 때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콧물 고름 피지 내 거품 발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한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통에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고달라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예가 지냐니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에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인연개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험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전 남자야 중생들은 환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함으로 환인 경계도 멸하고 환인 경계가 멸함으로 환의 멸도 또한 멸하고 환의 멸이 멸함으로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나니 비유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환의 때이니 이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선 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세계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이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세계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선 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낙투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응하거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온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은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마음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야의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대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대도대도 없고 대니대니 하는 이름도 없느니라 선 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두께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하니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거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함과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청정함과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함과 달게 귀가 청정하고 청정함과 달게 청정함과 달게 듣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함과 달게 청정함과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흔해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 한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계와 막과 감축과 법진도 또 한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십일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해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마침내는 모든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 싸서 고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에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 호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천남자야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니 무늬 평등하여 움직이지 환함으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음으로 육군이 벗개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진이 벗개에 두루참을 알고 육진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벗개에 두루참을 두루참으로 이와 같이 팔만 사천 다라니 무늬 벗개에 두루참 것임 저를 알지니라 이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참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으며 군과 군과 진이 무너짐이 없음으로 다라니 무늬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이외 마체백 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 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볼깔 보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 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에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보살과 말새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원각이 널리 널리 비치고 정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보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아픈 주를 알지라 선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승득된 바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가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피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 흥 멍둥이 멍둥이 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거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쩍 안고 온 것 개 두루 하리라 싣고 굳히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한 증득 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어공에 아물거리는 오빠가 들이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이끌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봐라 패저라고 이때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꿇어 앞장 하고 부처님 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정이시여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바라옵건대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널 깨닫게 하오리까 세전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례를 듣고도 마음이 아득하여 원각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 시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오채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였다 이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 다섯 남자여 그대들 그대들이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의 수행하는 철차와 생각과 머무르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웃는 구나 그런 자세히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보안보사리 분부를 벗들고 기뻐하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새로 공부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여래의 청정한 원과 힘을 구하려면 다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 여야 할 것이리라 먼저 여래의 삼아 타행에 의지하여 계열을 굳게 가지고 대중과 함께 살고 조용한 방에 간정히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알아 다 나의 몸은 사대가 아 아파요 된 것이다 머리 칼 터럭 손 벌떡이 살까 근육 벽을 숫대 빛깔들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 침 콧물 고름 피진 거품 아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모두가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험한 몸 둥이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도달아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으로 된 것과 같다 힘이 제 거짓으로 모여 망령대의 육군이 육군과 사대가 암팍을 이룬 뒤에는 험하게도 이년 계윤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상에 있는 듯한 것을 허재지름하여 험하음이라 하느니라 손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잊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흩어지면 육진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 중간에 인연과 티끌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영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손남자야 중생들은 한인 몸뚱이가 멸함으로 한인 마음도 멸하고 한인 마음이 멸함으로 한인 경계도 멸하고 한인 경계가 멸함으로 한의 멸도 또한 멸하고 한의 멸이 멸함으로 하나님 것은 멸하지 않나니 피우하건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가 하느의 때이니 때가 모두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정정함을 알지라 손남자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의 비치여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마니 보조를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손남자야 원각인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으로 그와 같은 몸과 모양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할 수 없으므로 나는 몸과 맘을 환의 때라고 하느니 환의 때를 대하여 이를 여의면 부사리라 이르마느니라 때가 다하여 대할 것도 없어지면 돼도 때도 없고 대니떼니 하는 이름도 없는 이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병상을 멸하면 이때에 문득 끝없는 정정함을 온나니 다 없는 허공도 원각에서 나타난 바이리라 붓게 다름이 원만하고 밝음으로 마음을 청정하니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가 달게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것이 청정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가 달게 보는 아르마리가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가 달게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것이 청정한가 달게 귀가 청정하고 청정하고 아르마리가 청정한가 달게 느낌의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네 하여 고여 몸뚱이 뜻에 있어서 또한 이 와간느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함으로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며 향기와 맛과 감축과 법진도 또한 이 와간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하니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함으로 시대가 청정하니 시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며 하대풍대도 이 와간느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하니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비처와 십팔개와 이십오유가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혜와 사무엘지와 불십팔불공법과 삼십칠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다 모두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중생의 원각도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야 한세계가 청정함으로 여러 세계가 청정함으로 마침내는 호공을 다가가 삼세를 두루싸서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해서 유동치 않느니라 선남자야 호공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며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각성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지니라 선남자야 각성이 두루차고 청정하며 움직이지 않으므로 움직이지 않고 원만의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라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육군이 두루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참으로 이와 같이 팔만사천 달아님은 법계에 두루찬 것임 저를 알지니라 선남자야 저 미묘한 각성이 두루찬가 달게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석김도 없으며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으므로 파란 이무니 무너짐도 석김도 없는 것이니라 마체백천 개의 등불이 한방에 비치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우느짐도 석김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은 법에 속박되지도 않고 법의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개행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파괴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처음 배운 일을 깔보지도 않으며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가 모두 원각이기 때문이니라 이를테면 안광이 앞을 비춤해 그 빛은 원만하여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빛의 죄가 둘이 아니어서 사랑도 미움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하면 여기에는 닦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으리니 온각이 널리 비치고 성렬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백천만하 가슴게 말할 수 없는 항하의 오래수 같은 묻은 부처님 세게가 마치 혹은 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축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풀림도 없으리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행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주를 알지니라 천남자야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멸함도 없으며 보고감도 없느니라 중득된 바가 얻을 것도 이를 것도 없으며 어찌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중득하느니라 일으킬 것도 멈출 것도 없으며 막길 것도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중 가운데는 능도 소도 없어 마침내 마침내 증할 것도 없고 증할 기도 없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전진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방편을 짓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대난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고하나 그대는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모든 형생들 몸과 마음 모두 황과 같다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역진에 돌아가니라 사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화합된 것이란 것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모든 것이 주로 정경하여 서움 쩍 안고 온 것 개 두루하리라 싣고 그치고 막히고 열할 것도 없고 또 한 증득 할 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오빠가 들이 삼세가 삼세가 모두 평등함이라 마침내 오고 밤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닫고 익힐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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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